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썬데이 사진 창고를 우리가 미리 조심해 우리 안에 조용조 빨대가 많아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고채린이 집에 와있거든요 이 정도면 알아들어야죠 지수연이 많이 컸네 세연의 상태가 더는 시간을 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한석주씨에 관해 물어볼 게 있어서요 저희는 정말 정말 상관없는 일입니다 들리지 말고 말하시죠 나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원하는 게 뭡니까